안녕하세요 닥터진호의 병원 탈출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 입니다 오늘은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 영양제를 1년 내내 드시고 오세요 여러가지를 많이 드시고 오시는데 검사를 보면 영양소가 되게 부족하죠 그런 분들을 병원에서는 찾아낼 수가 있죠 기능학병원에서는 1년 내내 나는 뭐 꾸준하게 뭐를 먹고 있다 근데 영양소 검사를 해보면 완전히 꽝 이에요 그런 케이스를 오늘 한번 볼 건데요 그렇게 해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까지 펼쳐지게 되는지를 케이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진 않을 거에요 글씨가 작은데 일단 헬리코박터가 있어요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일단 위산 분비가 잘 안되고 위가 자꾸 만성화가 되기 때문에 만성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가 확실히 덜 됩니다 왜냐면 위산이 덜 나오기 때문에 위산이 덜 나오면 영양소 흡수가 덜 됩니다 왜냐하면 잘 녹이지 못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위산 분비가 덜 되게 되면은 음식에 있는 균이 잘 재균이 안되요 원래 음식에 있는 균들이 원래 재균이 돼서 소독제 역할을 원래 위산이 하거든요 근데 재균이 안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소장에 가서 다 쌓이거든요 소장이나 대장에 가서 그래서 이분은 이제 헬리코박터가 되게 많은 분이에요 근데 영양제도 꽤 드셨는데 자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 영양제를 드시다보니까 이런데 보니까 이제 아이언 결핍 이런 것도 심하게 나오시고 영양소가 결핍 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또 보고요 뭐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다 그러잖아요 지금 윗물이 맑지 않거든요 아랫물이 어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장 상태를 보면은 빨간 게 다 나쁜 세균들이거든요 세균이 많이 사는 거죠 이거는 유익균이 아니고 부패된 균들이죠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균 이건 혐기성균인데 공기를 싫어하는 균인데 항생제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균이기도 하고 이게 한 두배 이상 있는데요 식중독균이기도 하고 여성들 질념에도 되게 많은 균입니다 이런 균들이 많이 살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균 진균이죠 무좀균도 장에 살고 위에는 헬리코박터균이 있고 장에는 세균, 현기성균, 진균 세 가지가 있어요 총 합쳐서 4가지 종류의 균이 있는 거예요 4가지 종류의 균이 있으니까 위랑 소장에서 당연히 영양소를 잘 분해 시키지 못하고 흡수를 못 하겠죠 근데 사실은 요거를 이제 치료를 해야지 위에서 위산이 잘 나와서 나쁜 균들을 죽이고 좋은 균들이 내려가고 소장에서도 나쁜 균들이 증식이 아닐 텐데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심각한 C5죠 C5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이건 이제 C5 뿐만 아니라 C4도 되죠 Small Intestinal Fungal Overgrowth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심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영양소 결핍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방산 대사 이제 지방을 먹었을 때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써야 되는데 그걸 쓰기 위한 카르니틴이랑 B2 같은 게 결핍이 굉장히 심하죠 이게 빨간 게 끝까지 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부 다 높아요 HHH 다 결핍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슈버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2.58mm가 정상인데 15.1mm니까 거의 한 7분의 1 그 정도만큼 카르니틴과 B2가 결핍이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탄고지에도 효과를 잘 못 보시겠죠 이게 심각한 거고 탄수화물 대사에서도 락테이트 젖산이죠 이거는 몸을 뻐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 했을 때 생기는 그런 대사물질인데 젖산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코인자인 큐테인 결핍이 주된 원인이고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도 이게 생기죠 그다음에 베타 하이드록시 비트레이트는 크롬이나 바나디움 같은 당대사를 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인데 이게 결핍이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에너지 프로덕션이라는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하나에 이런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1000개에서 2000개 있다 그랬죠 1000개에서 2000개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러면 한 70조개의 세포가 있으면 70조개 곱하기 한 1000에서 2000을 해보세요 그게 심장이든 눈이든 근육세포든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회사에 직원 8명 있는데 8명 중에서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정상에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다 빨간 데 있으니까 일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해독이 안 되는 거 비타민 B군 결핍, 마그네즈 결핍, 알파 리보산 결핍, 코인자인 큐텐 결핍, 비타민 B2B3 뭐 이런 거 결핍, 해독 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오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미토콘드리아 패스라고 하죠 미토콘드리아 병증 근데 미토콘드리아 병증은 이제 정말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 나중에 큰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오기를 바라지 않는 병들이 옵니다 이럴 때 오는 병들이 바로 이제 만성질환을 유발하는데 그게 바로 암, 당뇨, 고혈압 고혈압, 당뇨니까 이제 동맥경화, 뇌경색, 심장병 이런 거 다 되고요 치매, 파킨슨, 알짜이머, 자가 면역 이런 것들이 다 올 수 있습니다 아토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대사장애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미토콘드리아 패스이고요 이분은 이제 비타민 B군도 결핍이 많고 특히 이제 메틸레이션, 아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B12랑 엽산결핍이 굉장히 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아암 유전자 발현도 조절하고 이게 있어야 호머시스테인도 정상 수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간도 해독을 할 수가 있고 혈관질환에 염증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몸에 정말 메틸레이션을 빼고는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아 그냥 피곤하니까 먹어 이거가 아니라 정말 생명과 직결된 영양소들이거든요 뇌의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혈관질환에 꼭 필요한 건데 이렇게 많은 B군과 마그네슘, 코엔자임 큐텐, 알파리포에시드, 크롬, 바나디움, 코엔자임 큐텐, 카리네틴 뭐 이게 다 결핍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헬리코박터가 있었고 장에 이상균 증식이 세 가지나 있었는데 그것을 교정하지 않고 영양제를 복용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놔두면 현재는 좀 피곤하다 싶을 수 있어도 나중에 되면 이게 만성질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신 분들 중에서 아이 뭐 난 괜찮아 지금 살만한데 이렇게 한 분들이 뭐 한 6개월 1년 지나면 갑자기 당뇨가 온다든지 갑자기 당 조절이 안 되고 갑자기 혈압이 생기고 갑자기 이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암이 발견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위랑 장에 있는 균을 없애고 나서 사실 유산균도 지금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애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치료를 하셔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위 장에 있는 나쁜 균들을 없애기 전까지는 링거를 맞거나 꼭 필요한 영양소만 섭취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넣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밑반 진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요즘에 이제 또 직구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영상을 보고 영양제들을 많이 사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개중에서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일 큰 문제는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는 상태를 모르시고 계속 드시고 계시는 경우에요 그게 심지어 1년 2년 3년을 갖다 그렇게 드시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검색오면 정말 결핍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제가 해드리는 게 흡수가 되게 해드리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먹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흡수를 되게 해도 또 문제가 어떤 영양소를 고르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분명히 라벨에서는 괜찮게 나오는데 그거를 3개월, 6개월 드셔도 정상이 안 돼요, 수치가 이렇게 위랑 장에 있는 나쁜 균들이나 흡수정액을 교정했는데도 그런 경우는 이제 영양소에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이제 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여행 가이드처럼 영양소를 먹고 어떻게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몸에 대사를 하는지를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몸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지 않고 현대인들은 독소가 안 나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독소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독소를 해독하지 않고 계속 영양제를 먹는 것도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잔반 처리를 하고 음식물 분리수거 하고 그리고 하고 나서 새로운 어떤 가구를 들여놓든지 새로운 음식을 냉장고에 채워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집이 어수선하고 이렇게 막 냄새가 나죠 음식물 썩는 냄새가 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몸 안에 있는 것을 해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땀도 흘리지도 않고 물도 많이 먹지도 않고 변비도 있고 맨날 변해서는 가스가 많이 차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영양제를 계속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교정을 해도 굉장히 효율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기능학적인 검사를 했을 때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뭐가 결핍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결핍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기능학한 선생님들이 많이 아마 느끼시는 바가 있을 텐데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어떤 영양제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 어떤 영양제는 잘 듣더라 아 참 이분들은 영양제 흡수가 안 되는데도 진짜 계속 드시고 오시더라 이런 거 많이 느끼시거든요 나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정말 흡수를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섭취를 할 단계인지 섭취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단계인지 뭘 버려야 될 단계인지 이거를 잘 간별하는 게 사실은 기능학적인 자신의 몸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세 가지 균이 다 있었죠 헬리코박터, 장애, 소장래, 세 가지 균 증식 이런 게 있었고 독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나서 영양제를 먹어야지 되고 그게 이게 계속 오래되면 결국에는 심각한 미토콘드리아 장애가 영양제를 먹어도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만성질환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제해 주시고 영양치료에도 순서가 있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있고 현명하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현명하게 여러분들 무식하게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요편을 준비했습니다 줄도 할 것동안입니다 자 학생 이제 볼 예운 bye 빙 랑 p 볼 볼